안녕하세요 홍규입니다 오늘은 푸라닭치킨에서 신메뉴로 나왔다는 김부각치킨? 김이 막 들어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우선은 진짜 무슨 맛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바삭한 맛 보자 롱 디저스틱하고 새우고치까지 추가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물 치즈스틱 국물 치킨 다리부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뭐라 설명할게 애매한데요 우선 치킨이니까 맛은 있어요 국물 치킨 김구가 맛있어 요즘 해외에서 김이 유행이라던데 국물 치킨 쭈욱라기 국물 치킨 국물 치킨 흰색 국물 치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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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덱질밙이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고추냉이를 먹으니까 더 맛있죠 다진마늘이 고추냉이가 고추냉이 고추냉이라는 게요 고춧가루 새우 콩나물 치즈 콩나물 치즈 목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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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